이번 주 수요일부터 벚꽃축제가 시작을 했는데 비가 와서 벚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벚꽃을 찾으러 가는 길 일단 윤중로 벚꽃길을 갈거에요 벚꽃이 낙엽이 됐는데 벚꽃이? 벚꽃이 낙엽이 되었어 와 진짜 벚꽃이 하나도 없어서 몰랐잖아 원래 여기 한 벚꽃이? 어 찍어서 올까? 벚꽃 올까? 벚꽃을 보러 왔는데 벚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벚꽃이 여기 있으니까 진짜 저기 봐봐요 여기만 몰려있어 하하 부추장에 가게 하는 길 퍽 유행 벚꽃봄 에서 대체 좋다 어우 너무 좋았어 안경아 벚꽃놀이 끝! 흘리막히게 있어 벚꽃놀놀 보트 SLU 벚꽃놀 벚꽃놀놀 벚꽃놀 벚꽃놀놀 너무 귀엽다 자리부터 잡아야겠다 반반 없나? 거짓말, 지금 그는 뭐 1대 이라는거. 엷갈비에 있던 저는 were up last time. 이ренQuiztita. 마우스에 있던 것도 벗어? 아 벗어? 물에 있던다고? 벚꽃? 벚꽃 수다입니다 왓사빈 안녕 왓사빈 기타 아, 초록색 진이 같다 애벌레 같아 자름할까? 응 초록색 진이 같다 아, 맛있어. 밥 날아도 너무 맛있어. 다시 사이다? 응 응 사이다 사이다? 사이다? 맛있습니다 우와 얼음 사이다야 음 탄산은 얼마 안 되는데 네 약간 부럽죠? 이거 탄산은 얼마 안 되는데 있어 저기요 워샷 하겠어 워샷 하겠어 나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한입 안주려고 그랬어요 강아지 스포츠 gr롬 Extreme 할 수 요러 요새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